보도록 하죠 천문대 지역이에요 이제 구역이 세개도 나눠져 있네요 구역마다 이렇게 바꿔야겠어요 이거는 좀 프리비어스 그러니까 미디엄식으로 되는게 아니야 보면 오픈월드로 있어가지고 펌프 액션 사건 이걸로 바꾸자 펌프 액션 사건으로 바꿔 라이프리스는 더 좋겠지만 카빈은 저건 너모해 또한 재산소에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것 같다. 알았다. 나의 뼈가가 Mein 뼈가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. 말하자면, 이 시각에 계속 잘 아름다운다는 것만이 있습니다. 근데, 나는 이런 가사의 뼈에 들ons가, 여러분, 나의 뼈가 정말 잘한다. 네, 이 뼈가 정말 좋았다. 그리고, 엉, 이건 약간의 골칫의 단계에, 그래서, 이렇게 말하자면, 아름다운다. 아니, 저는 이 뼈가의 뼈가 뼈가 잘 안 한다고 생각했다. 말씀해주세요. 야 벨이 정말 어 예 말 되게 잘하고 그 전략을 되게 잘 짜네 야 저런식으로 사람을 끌어댔는거봐 그냥 올라가게 놔두지 않죠 자 총알이 저기있지만 일단 들어가진 못하는거같아요 들어갈수있나? 요렇게 해서 어 어 저기 가는길이 있는데? 근데 총알이 꽉차있지 않나? 저 조명탄 총알은 어 여기 들어갈수있구나 저 조명탄 총알은 저걸로 안채워지는거같기도하고 이걸로 아 안채워지죠 조명총은 특수해 유탄발사기잖아 아 달려야죠 달리기 이제 마음껏써도되지 엄청나게 약하지가않아 체력이 조금 되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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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도 웃었네 난 그냥 갈거에요 이제 이제 여기 안전지대가 아니야 에너지 잠깐 채워주고 마는데라 원래 오리지널처럼 에너지를 잠깐 채워주고 마는데라 어? 야 리볼버가 정말 세 이게 카빈이 약한게 아니라 리볼버가 센거 같애 내가 생각했을때 일단 처음대로 빨리 가자 어 이 뒤에 뭐 이제 그리고 조명탄이라 이제 도구도 안없어져 내가 얻은거 그대로 써 저거 저거 감시카메라로 나 보고있는거봐 여기다 버티긴거봐 얜 두방 얘는 한방 얘는 한방 야 진짜 쎄요 리볼버가 어 어? 뭔 총있었는데? 카빈 아니야? 카빈 라이플 카빈하고 카빈 라이플하고 틀린건가? 아 일단 일단 카빈은 너무 약해 쓰이지가 너무 거시게 야 문 열봐 조명탄 못집어요 다섯개가 한개야 지금 여기를 이미 스크래치 미스터 스크래치가 다녀간거야 미스터 스크래치가 이미 여기를 다녀간거야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미 저기도 다녀간거구요 에이 바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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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за 알 아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누구도 잡아놓은거 아냐 저기 뭔가 맘에 안드는거야 시끄러운게 총 들고가서 다 죽일거같은데 그치 완전 현실에는 싸우..사이코패스야 뭐야 뭐.. 저거..목졸라죽일려고하는거같은데 흠? nevermind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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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반도 당하고 있는거죠 지금 하하 완전 미치 현실의 미스터 스크래치는 완전 미친 애야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 어 이거 뭐야 성황탄 성황탄 도발 아 저기있네요 아 저기있네요 아 저있네요 여기 뭐 움직였는데 여기 뭐 움직였는데 총을 맞고요 어 하하 하하 좋지 아니한가 하하하하 이 박사도 왠지 죽을거 같애 하하 하하하 하하하 그렇다고 했다.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았다. 그는 아주 괴롭히고, 그는 우리의 이미지의 아래, 그리고 지금 우리는 멀쩡한 것이다. 저는 이 상황이 아직 일어나는 것 같다,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잡는 것이다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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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스코프가 없는 것이다. 그는 내 차례가 있는 것이다. 만약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. 그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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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스플레스가 무슨 지혁명인가봐 바이프라이프고 그 때에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죄송합니다 내가 말할 필요가 없냐 질문해야 할 필요가 항상 그 때에 신을 입는거에요? 그 때에는 사회 작품에 가운을 입는거죠? 놀랍게 작업이 제 기사님에게 직접 전해야되는데 마이클은 이 때에 있는ags에 그 때에 있는 걸 주었다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때에 있는ags에 매우 가운을 입은거라 그 때에 있는가, 그 때에 대한 어떤 일을 말할게 감사합니다. 하아... 일단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호를 찾기 위해서 대체품 리프레스먼트를 찾아야겠네요 내려줘 여긴 빛이 엄청 많아서 어둠 뭐 걔네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긴 좀 안전한 장소인 것 같은데 자기가 말해놓고도 싸가지가 없다는 걸 느꼈나봐 저 여자가 다시 말하는 거면 화장실에 못 들어가잖아? 아 오줌 나려운데 나 쳐다보는 거면 다시 내려가야 돼요 저 이쪽으로 가는 건가? 밑으로 내려가는 차 있는데가 이쪽인가? 여기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스캔한다고 하네 여기 왜? 주스멩이가 애들이 겁나게 나오겠죠 뭐 아니 무슨 거미줄로 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세워놨길래 자 나와야죠 뭐야 이거 아 아니 그 오랫동안 세우는 게 아니라 거미들이 따로 있구나 야 진짜 특이한 적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완전 전투 중심이에요 진짜 야 얘는 뭐야? 아 빛으로 태워 죽이는구나 빛으로 태워 죽이는 거야 빛으로 아 진짜 판타지 소설로 바꾼 거 같애 SF 판타지 소설로 장르를 스릴러 스릴러 드라마틱 스릴러로 에 에 스릴러였다가 판타지로 바꿨어 어어? 가자 헤이 갖고 왔어요 카메라같이 생겼어 아 카메라지 아 카메라군요 카메라같이 생긴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진짜 적응이 안될정도로 흠 됐어요 하늘을 보도록 할까요 이야 이야 역시 천문데 이거는 그냥 천문데는 정말 건물 자체가 그냥 그거죠 아 왜이렇게 문제가 많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안에있는거 같은데요 어 이건 뭐야 조명탄 총타네 어 예 자 짓구요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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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는데 어 어 어 어딨다는거야 냉각제 밸브가 저 위에 있는건가 없는데요 어 여기도 밸브가 있다는데 여기도 밸브가 있다는데 여기도 밸브가 있다는데 지금 밸브가 어 없는데 없는데 어 어 어 반대편으로 어떻게 가지 여기 돌아서 가야되나 아 돌았어도 못가는데요 더 아랜가 아 아 바뀌구나 쓰 자 하나 열었구요 바뀌구나 흠흠 여기도 하나 네 그냥 주면은 말이 안되겠죠 자 채우고 어 어 어 어 어 어 흠 이거는 그냥으로는 그냥 빛으로는 어둠이 안 까요 한마디로 그 원래 2단계 어둠이야 뭐 기본이다 근데 좀 빨리 까이는 2단계 어둠? 이라고 해야되나? 어 여깄네요 자 하나 더 쫙 뒤쪽에 있나보네 쫙 뒤쪽에 있나보네 야 청대가 몇개 있는거야 저기도 있어요? 어 이거 뭐야? 원고조가 40개 필요하대 크흠 원고조가 40개 필요하대 크흠 어 여긴데? 어 여기 그냥 못 내려가겠는데? 그냥 떨어지면 죽을거 같아요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해서 흠 흠 내가 잠금해지 못치킨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절차건인데 뭐 이 전투얄로 저희는 아이고 아이고 그 어둠이 금방 가여서 근데 에너지는 더 없는 것 같아 에너지는 더 없어 하지만 우리 장비들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어? 아 뭐야 이거 아어? 또 뭐야 뭐 하늘에서 뭐가 날라오나? 위성이 떨어지나? 아아아아아아 오호 오호 너 난 또 누구라고 쟤 저분은 맨날 뭔가 덜덜덜 떨어요 이거봐 이거도 뭐 왜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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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잉 올렁 와보시지 확실히 전투가 이게 장비나 빛이 빨리 까니깐 훨씬 쉽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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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되게 쟤 침착하게 말을 한대가 쟤들이 찾아왔어요 야 이 매그놈이 정말 오 뒤에도 있었어 자 스노트 너 빨리 가 빨리 가 뭐야 얘 붙은거 빨리 빨리 자 오케이 너 오케이 자 별로 전투가 어렵진 않아요 치 오호 피하고 깜짝 놀래네 오 피해도 자 스노트아 뭐야 자 스노트아 저기 있던거 하나 먹자 자 총알 총알도 리필 됐으려나 어 총알도 리필 됐어 총알도 한번에 꽉 차니까 정말 좋다 정말 아 아 이 매그놈이 장난이 아니다 웬만해서 한두방이면 다 죽으니까 그 돼지가 돼지같은 놈도 세방이면 죽잖아요 덩치는 소리 어 네 소리가 나오고 깜짝 놀랄 정말 놀랄 아직 안정랄 모르겠는데 어디가 나오는지 그런데 우리의 시스템과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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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알 수 없는 것 같다 나는 그 상황이 그냥 그 상황이 안되네 뭐?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했고 제가 듣는 방법은 어떤지 어떻게 그런지 작업이 있을까 나는 그 시스템은 안정돼 하지만 이제 물로서질해야 할 것 같다 무슨 소리야 불안전하네 뭔 소리야 우리의 시스템은 모든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 이 절에 다board 그가 우리의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그녀가 그 부스에서 깨달아서 모르는 방법이 없었을때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하지 않았을때 그래서... 그 sky는? 그게 무슨 의미일지? 그 sky는 그냥... 그게 잘못된다 제가 뭔가를 볼 수 있을때 하지만 그 sky는 그냥... 그 sky는... 하지만 그것은 불구하고... 뭔가 설명되는건 하나도 없잖아 하지만 이것은 그 부분을 측정하거나 설명하거나 자 출력된 신호를 잡으세요. 어딨냐 어딨어? 아 여기 있다 잠시만요